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라피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상황 받게 해준 A.A.A.A.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피아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루스라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스테이지에 앉아있는 것은 피아나의 여러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루스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라피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멋진 상 주신 A.A.A.A.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섯 명 모두 무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항상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보답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는데 이런 수상한 순간이 올 때면 너무 저의 열정을 알아봐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저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곁에서 항상 저희보다도 더 많은 밤잠을 설치시고 아침까지 제작해주시는 고생해주신 퍼디팀 그리고 없는 시간까지 다 쪼개가면서 멋진 음악이랑 편곡해주시는 A&R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무대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진심인 그리고 더 성장해 나가는 루스라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피어나! 피어나! 항상 저의 무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어나 덕분에 저희도 욕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시데 마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루스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라피입니다. 네, 오늘 AA에서 정말 좋은 상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상 주신 스타 뉴스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항상 도와주시는 소성진 대표님, 그리고 시영님을 비롯한 모든 소스뮤직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피어나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for supporting us! 네, 감사합니다. 네, 피어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상을 많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피어나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항상 보내주시는 용기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 상의 이름처럼 내년에도 베스트 아티스트가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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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나! 마할 거 가요! 네, 지금까지 루스라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lightly 히ển